네 반갑습니다 도둑TV입니다. 활기찬 하루 시작하셨나요? 어제 제네시스 GV70의 글로벌 런칭 후 GV70에 다양한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 도둑TV는 공식 카달로그로 유추해보는 GV70의 가격과 옵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제부터 네이버에 GV70을 검색하면 2.5 가솔린 터보가 4,900만원, 3.5 가솔린 터보가 7,500만원? 이거는 3.5 가솔린 시작가가 아니고 아마도 3.5 가솔린 터보 풀업 가격을 뜻하는 것일 겁니다. 시작가다라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구요. 다시 말해 아직 네이버에 뜬 가격은 공식 오피셜 가격이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인 가격이 나와야 할 것 같습니다. 공식 가격은 10일 사전계약이라 나올 듯 하구요. 2.2 디젤의 가격은 미정으로 현재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략 2.5 가솔린보다 100에서 200만원 높게 본다면 5천만원 초반 정도 가격으로 나오겠네요. 문제는 이 예산 가격이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 가격인 것인지 아님 개소세 인하가 적용되지 않은 가격인지도 중요할텐데요. 현재 들리는 말로는 개소세 인하가 연장되는 전제하에 5%가 적용된 가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년도 혹시나 개소세 인하 연장이 안된다면 시작가가 4,900만원도 아니다라는 뜻이 될 수 있겠는데요. 현재 자동차 업계에서 내다보는 전망으로는 최대 6개월 연장에 지금처럼 5%가 아닌 3.5%로 낮추고 할인 한도를 100만원으로 둘 가능성이 높다고 하네요. 1.5%까지는 국회법이 통과되어야 하기에 쉽지 않을 듯 합니다. 업계는 가능하다면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국회에서도 개소세 완전 폐지 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연내 채택은 불가능해 보여 크게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가격은 어느정도 도도티브가 이전 영상에서 예상을 해드렸기에 더 구체적으로는 다루지 않고 중요한 것은 이번 GV70 엔트리에 들어갈 기본 옵션들이 어떻게 구성되느냐가 시작가가 합리적인 가격인지 아님 터무니없는 가격인지를 판단할 수 있을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GV70의 옵션이나 스펙을 가지고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GV70의 컬러는 무광이, 마테오른 화이트, 멜버른 그레이, 브런쥬익 그린, 바로사 버건디 4가지로 이전 공개된 자료와 동일하게 나왔죠. 하지만 유광은 우유니 화이트, 세빌 실버, 카본 메탈, 비크 블랙, 카티프 그린, 로얄블루, 마우나레드, 바로사 버건디로 총 8종으로 바스터 화이트와 골드코스트 실버가 빠졌습니다. 바스터 화이트와 우유니 화이트와 같은 느낌이라 큰 상관은 없겠지만 GV80에도 상당히 멋있게 봤던 기억이 있는 골드코스트 실버가 GV70에는 빠졌다는 게 상당히 좀 아쉽긴 한데요. 예상 컬러에서는 있었는데 왜 빠진 것일까요? 그리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GV70의 트림별 실내 인테리어 시트 구성인데요. 스탠다드 디자인에서는 원톤인 옵시디언 블랙 무너톤으로 시트는 블랙 컬러와 옵시디언 블랙 바닐라 베이지 투톤으로 시트는 바닐라 베이지 컬러입니다. 인조 가죽 시트이며 도어 팔거리 측면과 센터 콘솔 측면이 블랙 하이그로시 마감이죠. 대시보드는 우레탄 마감입니다. 그리고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1은 실내 컬러가 옵시디언 블랙 무너톤과 옵시디언 블랙 바닐라 베이지 투톤에 3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오션 웨이브 블루 파인 그로브 그린 투톤 시트는 그린 컬러입니다. 그리고 오션 웨이브 블루 하바나 브라운 투톤 컬러 시트는 하바나 브라운 컬러이죠. 그리고 슬레이트 그레이 벨벳 버건디 투톤의 시트는 벨벳 버건디 컬러입니다. 천연 가죽이며 도어 팔거리 측면과 센터 콘솔 측면의 마감은 스핀 브러쉬드 패턴 알루미늄이구요. 대시보드는 가죽 마감입니다. 끝으로 최상의 시그니처 디자인 셀렉션 2의 경우는 시그니처 1과 마찬가지로 다섯 컨치 컬러는 동일하지만 나파 가죽 시트에 퀼팅 파이핑이 적용이며 도어 팔거리 측면과 센터 콘솔 측면에 웨이브 라인 무드 라이팅이 들어가 주간에 오프일 때는 이런 모습으로 야간에 앰비언트 무드램프 온일 때는 이런 모습으로 실내 감성을 책임진다고 하네요. 대시보드도 역시 가죽 마감입니다. 다음은 가장 헷갈리면서 궁금해했던 스포츠 패키지 실내 인테리어인데요. 우선 스포츠 패키지 스포츠 스탠다드는 총 3가지 컬러로 옵시디언 블랙 모노톤, 옵시디언 블랙 시트죠. 옵시디언 블랙 세비아 레드 투톤 세비아 레드 시트이구요. 울트라마린 블루 모노톤, 울트라마린 블루 시트이며 천연 가죽 시트입니다. 등받이와 엉덩이 받침에 메쉬 소재의 직물이 적용되어져 있네요. 도어 팔거리 측면과 센터 콘솔 측면의 마감은 지오메트릭 패턴의 알루미늄 내장제입니다. 대시보드는 우레탄이구요. 스포츠 패키지 스포츠 디자인 셀렉션 1 역시 스탠다드와 같은 3가지 컬러이지만 나파가죽 시트에 등받이와 엉덩이 받침에 스웨이드가 적용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어 팔거리 측면과 센터 콘솔 측면의 마감은 3 디멘셔널 리얼 카본 내장제이구요. 대시보드는 가죽 마감입니다. 끝으로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셀렉션 2도 컬러는 3가지 컬러이지만 나파가죽 시트의 퀼팅 마감이며 일반의 시그니처 셀렉션 2와 마찬가지로 도어 팔거리 측면과 센터 콘솔 측면의 마감에 레이어드 엣지 무드 라이팅이 들어가 주간 오프 시의 모습과 야간 앰비언트 라이트의 무드램프 온 시 다르게 변하게 되죠. 그리고 휠도 예상과 조금은 다르게 나왔는데요. 우선 일반 모델의 휠 사이즈로는 18인치 리얼 스틸 그레이 휠과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 그리고 21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 일반 트림에서도 21인치 휠은 선택 가능하게 되었네요. 다만 18인치 제외하고 19, 21인치는 다크 컬러가 들어가는데요. 스포츠 패키지 역시 21인치 휠이 두 종류가 아니라 19인치 다크 하이퍼 실버 휠이지만 디자인이 조금 다르죠. 그리고 위장막 차량에서 많이 봤던 불가사리 21인치 다크 스퍼터링 휠인데요. 도두투비가 예상했던 대로 다크로 나왔습니다. 외관에서도 일반과 스포츠 모델의 차이가 세부적으로 좀 나왔죠. 우선 헤드램프가 풀 LED와 다크 크롬 풀 LED 헤드램프로 다릅니다. 그리고 전면 그릴 역시 다크 크롬 라디에이터 그릴과 다크 틴티드 라디에이터 그릴 차이가 있죠. 루프렉 앤 크롬 DLO 몰딩과 다크 루프렉 앤 다크 크롬 DLO 몰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듀얼 머플러는 예상대로 디젤은 히든타임 머플러이죠. 스포츠 패키지 선택 시도 히든타임 머플러이지만 번호판이 삼각형 모양입니다. 그리고 스포츠 패키지 대구경 머플러 팁이 적용됩니다. 다음은 가격이 4,900만원 시작가이기에 기본 엔트리 모델에 과연 어떤 기본 옵션들이 들어갈지도 궁금해지는 시점인데요. 한번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에는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변속 다이얼, GV70의 통합 주행 모드는 에코, 컴포트, 커스텀, 스포츠가 있고 스포츠 패키지 선택 시 스포츠 플러스 모드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우리가 아는 스포츠 모드와는 차원이 다른 퍼포먼스를 낼 수 있다고 하는데 궁금해지기도 하네요. 그리고 스탑앵고 시스템, 이중접합 차압유리, 팔 에어백 시스템, 급제동 경보 기능, 고속도로 주행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전방 충돌방지 보조, 후측방 충돌방지 보조, 차로 이탈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전방 주시 경고, 후진 가이드 램프, 지능형 헤드램프는 상시 하이빔 주행으로 운전자의 전방 시야를 안전하게 확보하는 동시에 마주오는 전방 차량의 영역의 빛을 부분적으로 차단하여 대항차 운전자의 눈부심을 막아줍니다. 선행 차량 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별도의 헤드램프 조작 없이도 시야 확보가 용이해 야간 운전이 보다 수월하게 돕는 기능이죠. 후방 주차 충돌방지 보조, 안전하차 보조, 14.5인치 임포테인먼트 시스템, 제네시스 카페이, 제네시스 디지털 키, 8인치 TFT 클러스터, 실내 지문 인증 시스템은 제네시스 브랜드에서는 최초로 적용되었죠. 특히 임포테인먼트 시스템과 연계하여 카페이와 발레 모드 등 다양한 편의 사양을 키 없이도 사용 가능하게 하여 운전자의 편의성을 한층 더 향상시켰다고 합니다.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는 GV80과 마찬가지로 필기 인식 기능도 들어가 있다고 하네요.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스마트폰 무선 충전, 레인 센서, 공기청정 시스템, 스마트 파워 테일 게이트, 뒷좌석 시트, 열선 통풍, 6대4 폴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이 아니고 옵션으로 들어갈 항복은 그렇다면 뭐가 있을까요? 스포츠 패키지, 디자인 셀렉션, 이열 컴포트 패키지, 파퓰러 패키지, 그리고 GV70에 새롭게 적용되는 알칸트라 패키지도 있네요. 아마도 사진상 센터 콘솔 도깨 마감과 스티어링 휠에 알칸트라가 적용되는 옵션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 전자식 차동 제한 장치, 이 장치는 생소한 분들도 있을 텐데요.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노면과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바퀴 구동력을 알맞게 배분해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급격한 선회 주행이나 고속선회, 험로에 빠지는 등 한쪽 바퀴가 헛돌 수 있는 상황에 반대편 바퀴의 동력을 집중해 탈주를 도와줍니다. 터레인 모드 역시 스노우 샌드, 머드 모드로 구성되어 눈길, 모래길, 진흙길을 주파할 수 있도록 엔진, 브레이크, 변속기, 구동력 등을 종합적으로 제어해 안정적인 주행을 돕는 보조 기능들입니다.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도 옵션일 텐데요. 전방 카메라를 통해 인식한 노면 정보와 내비게이션의 지도 정보를 바탕으로 서스펜션의 감시력을 자동으로 조절하여 차량의 움직임을 제어합니다. 과속 방지턱과 같이 차량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상황을 미리 인지하고 대응함으로써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하고요. 브레이크 모드도 새로운데요. 이제까지 통합 모드에서 컴포트 또는 스포츠 모드는 일반적으로 봐왔지만 이렇게 브레이크드 모드를 달리할 수 있는 것인데요. 운전자 성향에 따라 컴포트 또는 스포츠 브레이크 모드를 선택하여 주행할 수 있는 것으로 컴포트 모드는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제동감을 구현하고 스포츠 모드는 빠른 반응 속도와 선형적인 제동감을 발휘해 운전자가 원하는 주행 감성 뿐만 아니라 주행의 안전성도 함께 높여주는 모드입니다. 휠 인치업이 되겠죠. 그리고 12.3인치의 3D 클러스터, 후축방 모니터, 애프터 블로우, 사륜 AWD, 헤드업 디스플레이,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엔진 사운드와 오디오에서 출력되는 액티브 엔진 사운드를 합성하여 스포티한 가속 엔진음을 구현하는 것으로 이는 실제 엔진 사운드와 어우러져 더욱 박력있고 생동감 넘치는 주행음을 연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라운드 뷰 모니터, 운전석 에르고 모션 시트, 어드밴스드 후속 승객 알림 레이더 타입이죠. 그리고 2열 선세이드 커튼,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 그리고 고속도로 주행 보조 2에는 이번에 고속도로 차량 변경 보조 기능이 포함되었다고 하는데요. 현행에 고속도로 주행 보조에 추가적으로 일정 속도 이상으로 주행시 스티어링 휠을 잡은 상태에서 방향 지시등 스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차로 방향으로 움직이면 자동으로 차로를 변경해 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해서 옵션으로 선택 가능할 텐데요. 옵션이 상당히 많죠. 아무래도 이래서 가격대 부분이 기본 엔트리가에서도 또 상당한 옵션을 넣다 보면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끝으로 제네시스 GV70의 다이나믹 퍼포먼스로는 가솔린 2.5 터보 엔진이 최고 출력 304마력, 최대 토크 43, 복합연비 10.7km, 디젤 2.2 엔진은 최고 출력 210마력, 최대 토크 45, 복합연비 13.6km입니다. 그리고 가솔린 3.5 터보 엔진은 최고 출력 380마력, 최대 토크 54, 복합연비 8.6km의 성능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식 런칭과 함께 공개된 카탈로그를 통해 제네시스의 GV70을 대략적으로 한번 살펴봤고요. 아마 이틀 후 사전계약일 때는 좀 더 자세한 가격표와 옵션표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틀 뒤에 사전계약 때 다시 나오는 가격과 옵션표로 다시 한번 도두튜브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두튜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두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